음악 어떻게 하죠? 저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직업도 당신처럼 파리스타라며 커피숍이 충무로에 있다고 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애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인사동을 활보하다니 저 정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녀는 내가 믿지 않자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강조하며 표구점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두 작품입니다 혼녀의 남편과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좋은 시가 있어 먼저 들려드리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지? 지난해에는 그것 봐라 기억조차 못하잖니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걱정도 사실은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내일을 향해 가는 거야 혼녀의 남편 기가 찼다 문자 내용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요일 오후 어디로 오라는 명령이었다 혹시 하는 기대로 단골 손님에게 보여주자 오히려 한술 더 떴다 주말 부부냐며 아내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란다 처음에는 잘못 보내온 문자로 무시했다 그런데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의 전화가 아닐까 서둘러 받으면서 묘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잘못 왔거나 장난 문자이든 상관없이 그녀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려고 일요일에 바다 낚시도 취소했다 목년이 터지고 벚꽃이 뽀얗게 달리는 4월인데 꽃샘 추위로 손이 시렸다 휴대폰의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오랜만에 찾는 인사동이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에 탁자 4개짜리 커피숍을 차린 후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하거나 낚시하기 바빠 인사동의 한가로운 술래는 추억 속의 낭만이었다 해태 성물이 놓인 골동품 점포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 30분 전이었다 문자를 보낸 여자는 정각에 나타날 모양이다 싶어 윈도에 골동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점포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 물건들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 물건들은 옛날 무덤에서 나온 건데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커피숍 단골 손님이었던 여자였다 그녀는 2, 3일 간격으로 커피숍에 들러 매번 주문을 다르게 했다 들리는 시간도 대중 없었다 오전 일찍 오는가 하면 직장인들의 퇴근 무렵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녀는 늘 혼자 와서 커피를 음미하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짓곤 했었다 지금부터 제 포로예요 그녀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럼 없이 팔짱 끼며 어깨에 머리까지 기댔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에게 홀린 듯 걸어가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비록 단골 손님이었지만 팔짱을 낄 만큼 친숙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귀자는 눈길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몇 개월 단골 손님이었던 여자일 뿐이었다 인사동에 오면 술만 난다고 했죠? 키가 한 뼘 이상 작은 그녀가 쳐다보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으려다 고개를 끄덕였다 팔짱을 끼고 인사동 거리를 걷는 어색함보다 마주 앉아 술 한 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간 곳은 주점이 아니라 갤러리였다 개인전보다 합동전이 더 좋아요 그녀는 수준 이하의 개인전은 실망하면서도 곧바로 돌아서지 못해 곤혹스럽지만 합동전은 아니라고 했다 여러 작가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오히려 수준에 못 미치는 작품도 정겹다고 했다 아마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만족감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해의 배려일 거라며 웃었다 여리 화가 5인전이었다 그림에는 문외한이었다 풍경화든 추상화든 마음에 들면 그것이 좋은 그림인데게 그녀는 다행히 감상소감을 묻지 않았다 자신의 느낌도 들려주지 않았다 조용히 차분하게 작품을 감상하며 자리를 옮겼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슬그머니 풀려고 했던 팔짱을 그녀는 끝까지 고수했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도 풀어주지 않았다 우리 서해전도 봐요 전통 한옥과 3층 건물의 미술관 마당으로 들어서자 한방차 향기가 은은하게 감겨왔다 그녀는 차양에 관심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서해전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팔짱을 낀 채 꼼짝없이 끌려 들어간 서해전은 한자의 행서와 초서전이었다 흘림체의 초서 앞에서는 망망태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면서도 북끝의 흐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읽거나 해석을 못하지만 붓과 먹물이 만들어낸 초서는 경이로운 예술 세계였다 초서 앞에서는 언제나 숨이 막혀요 당신도 서해가?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초서의 붓 흐름은 정말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강한 힘이 넘치고요 애 이후 내강으로는 표현이 부족하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려 그녀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인사동을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보자고 1년 전에 단골 커피숍 남자를 불러낼 리 없었다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인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초서에 빠진 그녀에게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글썽 말을 하자 마지못해 돌아섰다 불러낸 이유가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요 미술관을 벗어나자 그녀가 내 속마음을 알아챈 듯 말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솜사탕을 가리켰다 우리 저거 먹어요 그녀는 하나만 샀다 전 혼자가 참 편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번 돈으로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녀가 뜬금없이 사과했다 무엇이든 혼자 하니까 솜사탕도 하나만 샀네요 그녀는 솜사탕을 먼저 먹으라며 입에 대주었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인파 속에서 솜사탕을 먹는다는 게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촉에 한입 살짝 물었지만 재빨리 오른손으로 입을 가렸다 남자에게 솜사탕을 먹여준 거 처음이에요 혼자 사는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 30대 초반이라는 짐작에 그녀에 대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다 낚시까지 치소하면서 양복 바지에다 하얀 와이셔츠와 엷은 회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나온 것은 문자의 여자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평상시에는 낡은 청바지와 허름한 티셔츠 철 따라 걸치는 유행 지난 점퍼 차림이었다 오늘은 못 보던 모습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매력적이고 멋지다 그러나 바리스타의 모습은 아니라며 다시 솜사탕을 물려주었다 처음이 민망했지 이제는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받아 먹은 후 그녀의 입가로 밀어주었다 우리는 인사동으로 데이토 나온 영락 없는 연인이거나 신혼 부부라고 하자 그녀가 쿡쿡 웃었다 어떻게 하죠? 저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직업도 당신처럼 바리스타라며 커피숍이 충무로에 있다고 했다 충무로에는 한 집 건너라 할 만큼 놀린 게 커피숍이었다 순간적으로 어느 숍일까 몇 곳을 떠올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남편 있는 여자가 예간 남자에 팔짱을 끼고 인사동을 활보할 리 없었다 저 정말 남편 있는 여자예요 그녀는 내가 믿지 않자 남편 있는 여자임을 강조하며 표구점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여자는 팔짱을 풀었다 표구점 여주인은 스케치북 크기에 예쁘게 포장한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신랑이랑 같이 왔네요 그림보다 실물이 더 멋져요 정말요 그럼요 질투나요 두 여자의 맞장구 대화에 기가 찼지만 그냥 신랑처럼 서 있었다 여주인의 그림보다 실물이 더 멋지다는 한마디로 알 수 있었다 상자 속의 표구는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이 확실했다 그녀가 직접 그렸거나 몰래 찍은 얼굴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으로 바꿔 표구한 게 분명했다 표구점을 나와 지하철 출입구까지 오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술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술 취하면 큰일 저지를 것 같아 추억 만들기 데이트는 여기까지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건 제가 그린 커피숍에서 일하는 당신 모습이에요 허락 없이 남편으로 삼아서 미안하다며 표구 상자를 내밀었다 혼자 사는 여자이지만 상상의 남편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을 택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바라보기만 하자 다시 고개를 숙인 그녀가 돌아섰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 갔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꽃샘 추위 속에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끝없이 밀려가고 밀려왔다 첫 번째 주말 안개비 안개비가 간간이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그때마다 풍경이 산 기슬기의 정막을 깼다 며칠 전 읍내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산 앙증맞은 풍경 두 개를 처마에 매달면서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리가 청명했다 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오후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솔바람과 어우러진 풍경 소리는 소름이 돋을 만큼 빨갛다 식은 커피를 버리고 다시 내렸다 나흘 전 오후 그가 불쑥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 붓을 틀 수가 없었다 작은 도시에 각각 다른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우리는 문화행사에서 자주 마주쳤다 나희도 신문사의 입사연차도 같아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다 그게 인연의 다였다 그런데 주말이 기다려지며 손끝이 풀리다니 황당했다 10년 만에 만남이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를 너와 집 복도 한가운데에서 지켜보았다 그가 가까이 걸어오자 마당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반가운 말이나 악수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도 그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눈인사만 나눴다 옛날처럼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바빠? 아니 늘 그렇지 뭐 그래 차 한잔 할까? 그럴까? 그러나 여기는 도시의 번화한 거리가 아니었다 산촌에서도 애진 곳에 버려진 듯 자리 잡은 노화집 두 채가 전부였다 노화집과 노화집을 잇는 지붕이 있는 복도에서 조금 떨어진 마당 한쪽에 제법 널찍한 바위가 있었다 저기 앉아 그를 그림 작업실로 들여보내려다가 바위를 가리켰다 그에게 습작 수준의 그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중학교 때 화가가 꿈이었다 각종 대에서 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꿈이 기자로 바뀌었다 마침내 신문사 기자가 됐지만 교통사고의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얼굴과 두 팔꿈치 아래는 멀쩡해 늘 바지에 긴 소매옷으로 상은을 감췄다 지난 가을 산에서 채취한 들국화 꽃잎차를 준비하려다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는 맛보다 향이 더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아마 평생 커피에는 어떤 차도 안 마실 거라던 그의 말이 떠올라 피식 웃었다 그 당시에도 관심 없었던 말이 지금까지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자 절로 콧방귀가 터졌다 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 그는 바위에 없었다 주위 풍경을 구경하나 싶어 소리쳐 부르니 노화집 작업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림 좋은데 커피 여기서 마시자 그는 그림들이 걸린 벽 앞에 서 있었다 커피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여류 화가라 커피나 마셔 전시회 열자 내가 주선할게 미쳤어? 미쳤어? 그는 미쳤느냐는 대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10호 크기의 야생화 그림을 가리키며 무슨 꽃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꽃들이 만개했는데 왠지 슬픔이 묻어난다 뭐랄까 행복 속의 고독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쳐다보았다 활짝 핀 꽃송이 마다 상처가 있었다 꽃잎 하나가 살짝 찢어지거나 시든 모양을 드러나지 않게 처리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포착하자 내심 놀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살짝 찢어졌거나 시든 꽃 이파리는 나의 모습이었다 차에 불이 붙은 큰 사고에서 기적처럼 얼굴과 두 손은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러나 옷 속의 몸은 몇 차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전의 여자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아픔을 그림마다 숨겨 놓았다 검은색이 많아서 그럴 거야 그런가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며 쳐다보자 고개를 저었다 아직 미완성이야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림 오른쪽 아래 구석의 영문 이니셜을 보았으면서도 순순히 돌아섰다 작업실을 나가다가 아쉬운 듯 돌아서려는 그를 밀어냈다 산천으로 들어온 이듬의 봄부터 붓을 들었으니까 올해로 6년째였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살아있으려면 그림이라도 그려야 했다 그렇게 시작한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산촌 사람들에게도 작업실은 출입 금지였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욕해 개떡 같다고 네가 화가라 빌어먹을 이건 완전히 사기다 후후 웃음이 터졌다 너 때문에 모처럼 웃는다고 했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이 있는 너와 집은 방이 두 칸이었다 주방 옆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 살림집은 겉모습만 너와 집이지 내부 구조는 아파트나 다름없었다 작업실은 심마니 부부가 약초를 보관하던 헛간을 고친 공간이었다 이방 저방 욕실문까지 열어본 그가 주방 냉장고에서 김치와 달걀을 꺼냈다 용쾌 국수도 찾아내더니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조기자 너도 국수 좋아하지? 아니라고 하려다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했다 그는 이따금 점심으로 국수가 어떠냐고 전화했다 그때마다 그는 멸치국수였고 나는 비빔국수였다 그는 입맛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며 돌아보더니 갑자기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다 꼭 그래야 했어? 나한테까지? 행적을 행적을 감춘 지 1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타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너 나를 좋아했구나 너의 어머니도 그렇지 감출 거면 끝까지 감추지 넌 짓이 기뜸하는 건 또 뭐냐 그는 어느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어머니에게 인사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번은 봐야겠다 싶어 찾아왔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날 사랑하는 거 맞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교통사고 전이라면 결혼은 아니더라도 뜨겁고 지난 연애는 했을 텐데 정말 아쉽다고 덧붙였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익숙하게 비빔국수를 준비해 마당 파위에 내놓더니 쌀이나무 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이 남자 이제 보니 여자 꼬득일 줄 알잖아 이거 감동인데 산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사용하는 즉석 나뭇가지 젓가락이었다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뚝뚝 꺾은 생나무 젓가락의 냄새를 맡았다 꺾인 부분의 속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풀꽃 향기 같기도 하고 비릿한 전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는 말없이 쌀이나무 젓가락으로 국수 그릇을 비웠다 옛날에도 그랬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누구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음식만 먹는 그 모습은 역락 없이 신경전 중인 총각과 처녀였다 우린 왜 이 모양이나 그가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민망한 웃음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웬 트집이냐는 핀잔이었다 그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자 다리를 잡아 앉혔다 여긴 왜 왔어?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묻고 싶었다 그가 그림을 볼 때도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입 안에서 뺨 돌던 말이었다 그러나 따지듯 내 뱉을 수가 없었다 산촌의 애진 곳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라서 묻지 않는 게 아니었다 무엇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자꾸만 빵 서려졌다 여기 하늘은 색깔부터 다르구나 구름도 더 하얗고 그는 두 손으로 쌍안경을 만들었다가 풀며 바위에 누웠다 슬그머니 무릎 빼려는 몸짓을 밀어냈다 엉뚱한 짓 말고 묻는 말이나 대답해 왜 왔냐고 시간 날 때마다 와야겠다 나 먹을 거 가져올 테니 걱정하지마 그는 눈을 감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어이가 없어 노려보다가 국수 그릇과 쌀이나무 젓가락을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바위에 그는 없고 돌멩이로 눌러놓은 쪽지만 있었다 주말마다 보자 오늘이 그 첫 번째 주말 토요일이었다 그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눈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산 아래의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안개비에 눈이 묻혀 보이지 않았다 두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번 돈으로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여자도 남편이 필요해졌을까요? 남편이 필요해졌을까요? 혼자 살다 보면 타인이 그리워질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그리움은 떠나질 않죠.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 가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